좋아요, 구독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와이드카드 특별 캐스팅 시간 과연 내일 지수를 이길 수 있는 FOMC 이후에 이런 시장의 흐름을 이겨낼 수 있는 와이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은 무엇일까요?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카운트다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운트다운 시작합니다. 3, 2, 1 네, 오늘의 와이드카드 가온칩스가 차지를 했습니다. 방송 초반에 언급을 해주신 이유가 있었군요. 네, 맞습니다. 넥스트칩하고 가온칩스 언급을 방송 초반에 약간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 오늘 기사가 나오고 어제도 흐름이 좋았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이 보시면 시간에도 흐름이 좋거든요. 그래서 가온칩스 시간의 흐름을 보고 캐스팅한 게 아니냐 이렇게 또 색안경을 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면 제가 가온칩스 8월 달에 지금 공략해서 사실은 노란톡방에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재료가 있는 종목을 포기하지 않거든요. 바로 가온칩스가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제 흐름이 나왔습니다. 제가 얼마나 한 달 동안 고민하고 고뇌했겠습니까? 제가 ARM 이슈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가온칩스 공략을 했고요. 공략을 했더니 이상하게 피로 이상으로 많이 낙폭 과대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흐름이 나왔고 시간에도 좋고 기사도 나왔기 때문에 가온칩스를 와이드카드로 종목 다시 갖고 온 거거든요. 설명을 좀 드리면 삼성 파운드리 공식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이고요. 삼성 파운드리 공정에 사용되는 시스템 반도체를 설계하고자 하는 디자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이고 게다가 깔끔하게 신규 상장주이고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삼성 ARM 인수 추진의 수혜주입니다. 지금 대장은 넥스트집이 갔지만 원래는 가온칩스가 대장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대장도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재료를 말씀드리면 6월에 이미 재료가 나왔죠. 삼성전자 3나노 반도체 공정 양산 세계 최초로 시작한다는 소식에 가온칩스가 상승이 한번 나왔고요. 7월에 기사에는 미국 68초 반도체 지원법 통과됐고 ARM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로서 가온칩스 다시 수혜를 받는 거고 그리고 오늘 드디어 제가 기다리던 기사가 나왔습니다. ARM 인수 수혜주 가온칩스 급등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왜냐하면 ARM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다만 구체적인 방법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만약에 내일부터 구체적인 방법이 나오고 ARM 관련해서 가온칩이 더 부각을 받는다면 내일 한번 큰 급등도 한번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 노란톡방 보유하고 계신 우리 노란톡방 분들도 큰 수익을 벌 수 있고 이제 들어오실 노란톡방 분들도 가온칩스 신규 진입법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고요. 지금 차트 한번 보면 바닥에서 지금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터진 거거든요. 사실은 낌새는 지난주부터 있었죠. 지난주 있었는데 다시 밀리다가 터졌습니다. 터졌기 때문에 지금 노란톡방이 기존에 매수에 공략했던 가격 이상으로 지금 올라와 있어요. 이미 수익 구간에 있지만 우리가 본전하려고 주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면 뭐 정고점까지 3만 7,500원까지도 열려있는 구간에 있어요. 물론 거기까지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노란톡방에서 가온칩스 내일 공략법을 한번 실시간으로 오픈해드리겠습니다. 와일드카드 종목도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강합니다. 여러분 강하다고 해서 제가 들어간다고 해서 수익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게 아니라 강하니까 정말 공략시험을 잘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좋은 재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최근 하락폭이 컸던 가온칩스 드디어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관련 뉴스하고요. 재료 제가 노란톡방에서 공략을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면 훨씬 수익 대응하기 편하실 것 같고요. 제가 또 말씀드리면 노란톡방에서 말씀드리고 오늘 방송 이후에 바로 이제 50분부터 유튜브를 통해서 가온칩스에 대한 대응방안도 안내해드릴 테니까 잠시 후 유튜브에서 또 50분에 저 만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종목도 다 같고 오늘 말씀드린 종목인 가온칩스도 내일 대응방안 오픈해드릴 테니까요. 계속적으로 저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좋아요,ывайтесь na